여자가 싫다고 하면 그거를 만약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막 한다 그러면 그게 그 법적으로 안 된다고 난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? 강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관계를 가지시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강압적이다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이제 안 받아줘서 약간 오바를 하는 건데 집사람이 좋아해요? 마지막으로 좋아해요 그러면 나를 안정적으로 몰아버리니까 집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러면 박다인씨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서로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죠 그렇습니다 강연채씨는 아무래도 저 방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랑 머니머니 허락이 친구들 하고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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